김준호, 코미디언, 그리고 김지민 이 두 분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? 결혼을 할 거야 그리고 김준호라는 친구보다 그 김지민이란 친구 굉장히 현명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참 좋아 되게 야무진 친구야 그리고 남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준호라는 친구가 보기 제대로 열렸다고 보여지는 게 남자는 여자가 열어주는 거거든 집안에서 내무부를 맡고 있는 여자가 좋고 여자가 또 현명하고 운세까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? 바뀐 남자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둘이 사람은 결혼할 거고 그리고 김지민이란 친구가 참 잘할 거다 그게 낫겠다 제2의 최양랑, 쾡영수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여자가 내실을 다 하고 남자는 어떻게 보면 한량 같을 수도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잘 될 사람들 개그맨 부부로서 하면 잘 살 것 같고 잘 될 거예요 한 번에 경험 있는 사람 또 김지민이 같기도 이쁘게 생긴 애들 얼마나 여기저기서 콜이 많이 들어왔겠어 근데도 선배이자 김준호를 택하는 거 보면 둘만의 코드가 맞는 것도 궁합적으로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자가 굉장히 현명해 아마 남자 리드를 되게 잘 할 거야 잘 살 거고 잘 산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